또 또 또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3번. 영화 장군의 아들 그 배우 벌써 3번째 음주운전. 가수 김호중씨 사건이 있은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본인도 연예인이면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데 좀 경각심을 같은 걸 느꼈을 법도 한데 그 양반 아닙니까? 네, 배우 박상민씨입니다. 1997년에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후에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었고 2011년에도 적발돼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겁니다. 박상민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음주 상대로 자신의 차를 과천에 있는 자택 주변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걸로 알려졌고 귀가 전 한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는데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걸로 파악됐고요. 소속사는 오늘 음주단속에 적발돼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면서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변호사님, 벌써 삼진아웃입니다. 아웃돼야 돼요. 더군다나 말이죠. 저렇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를 했다? 이거 걸린 게 세 번이지 일상 다반사였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그런 걸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목받는 사람일수록 글쎄요, 어떻게 보면 좀 자기로서는 뭐라고 항구할 여지가, 항명할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또 그 주목 덕분에 또 본인이 성활에 가서 누리는 이익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참 실망스럽네요. 진짜 젊은 날에 보였던 모습에 비춰봤을 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정의로운 협객, 김두한의 그 역할을 하던.